군인 위천에는 다리들이 굉장히 많죠. 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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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천에 다리들을 키면서 고기 낚시가 너무 잘 되는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준척급들이 잘 움직이는 곳이 있는 거 하면 또 다른 포인트들은 안 되는 데가 있어요. 또 그 포인트는 잘 되는 데가 있어요. 여기는 또 너무 안 돼요. 여기는 또 준척급 잔치기가 너무 많아요. 그런 식으로 움직임이 활발함이 그때그때 또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거. 여기는 군인 읍내권 한 다리 위에서 잡았네요. 실시간 정보라 오시는 대로 또 설명해드립니다. 우리 김조사님의 초과입니다.